잘 못하고 danke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는 이티노 채령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티노 류디입니다 나는 이티노 유나입니다 그럼 요즘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채영 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요즘 자기 전에 무대등을 켜놓고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좋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한 번 더 약간 이게 시즌별로 있는데 조금 영화 드라마에 빠진 시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연말이잖아요 식당들 알아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분위기 좋은 그럼 다음에는 한 명씩 옆에 있는 멤버한테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달아볼까요?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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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먼저 한 번 달아주세요 저는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윤아에게 먼저 달아줘 볼게요 네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똘똘이 스머프 같다고 똘똘한 유나 수식어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뵙는 유나 심슨이었는데 아 진짜요? 그쪽 계열인가 봐요 약간 외국 애니메이션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제가 류진이한테 한번 캐치프레이즈를 달아줄게요 아 네 저는 류진이에게 저를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류진이를 보는 모습은 항상 무선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 광 심예진 맞아요 아 나쁘진 않네요 이번에 유나가 이제 채령이한테 아 제가 채령 언니 보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 아니고 한 달 전? 채령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달콤살벌 아 예진아 씨 달콤살벌 영체 오 괜찮은데요? 오 완전 괜찮은데요? 달콤살벌 영체 잘 어울린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애교를 보여줍시다 그럼 1번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그럼요 원래 갑자기 갑자기 가야 돼요 오 대박 자 채령이 민나 미치다요? 어우 못하겠다 와 미치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미치다요 잠깐 이거 저희 일본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저희 일본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생각 öldden 근데 원래 Russian 미치들이 제 실상에 제가 미디어로 접한 거로는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베amed 고 Clinical 그러고 sommes families 채령아 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Windsor 그 다음에 유나? 저는.. 아 저는.. 오스카시! 저는 그거 할게요. 미찌! 오야스 미! 가와이네! 응, 정말 가와이데스네! 오, 우리 있지 너무 귀엽네요! 가와이데스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아, 저희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셨나요?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싶고요. 아리가또고자임마시타! 아리가또고자임마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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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Amy 질조림 어? 아리아 bile! 멈춘